1인 방송으로 과학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과학 크리에이터 MC정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는 과학 지식 총출동 과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 MC정구의 도전기를 과학 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회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거예요? 혹시 유튜브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동영상 사이트에 계정은 있었던 정구씨 하지만 애매한 구독자 수 이번에 정구씨가 과학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좋죠 제가 카메라 하나 드릴 테니까요 과학 아이템 하나 찾아서 동영상 하나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야 문제없죠 오 나 이러다가 구독자 막 100만 1000만 되는 거 아니야? 나 슈퍼스타 되면 나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미리 많이 받으세요 큰 꿈을 꾸며 도전 시작! 다음 날 누군가를 찾아 바쁘게 가는 MC정구 한번 돌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 저는 서비 넘마의 조섭입니다 구독자 수 120만 명 총 조회 수 서복뷰 유쾌한 실험 영상 콘텐츠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조섭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어요 튀어야겠죠? 진짜 무조건 튀어야 된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콘텐츠를 하고 또 똑같은 겹치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도 튀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고 무조건 튀어야 된다 네 음 음 무언가 떠오른듯 아니 이건 아니 뭐 튀긴 하는데 그게 좀 펑! 안녕하세요 과학 크리에이터 김정구입니다 친구의 말대로 요즘 좀 핫하고 슬림드하고 파격적인 변신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괜찮아요? 프린서니! 그런데 그때 아야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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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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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끝 아 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니까 콘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했습니다 바로 짜잔 이 상자의 정치는 바로 개봉해봅니다 이게 입력을 도움되는 키보드 장치고요 복잡한 선들도 보이는 이 장치는 바로 컴퓨터와 연결한 선을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 이으면 키보드로 변신시켜주는 장치 그러면 열 개월한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겠다 소시지 당첨 어허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뭘 받을 텐데 이렇게 키패드에 전선을 다 연결을 했으면 이제 반대쪽 전선 끝을 소시지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키패드 선과 소시지가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소시지가 키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키보드로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 프로그램을 열고 연주를 해봅니다 전선을 잡고 이 소시지를 만지면 오늘의 던전 성공 이게 소리야 왜 그래 아니 왜 소시지 먹을 걸로 왜 장난을 치고 헤헤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건지 회사 옥상에서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MC 정국 혹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집에서 실험을 했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마싱을 엄청 맞아가지고 스케일 큰 실험을 엄마 눈치 안 보고 하려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실험이기에 엄마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물로 디디할 게임 할 거예요 아이아이아 일단 4개의 물통을 설치한 뒤 전류가 통할 수 있게 안에 물을 부어줍니다 전도체인 코일을 물에 담근 뒤 키보드 전환 장치와 연결하면 컴퓨터의 이 방향 기 역할을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는데요 과연 소시지 피아노처럼 도전에 성공할 것인지 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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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엉성해 보이는 장치지만 그래도 작동은 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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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백!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이게 돼요 진짜로 물로 터치를 했는데 컴퓨터가 입력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항공 도전 성공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비장한 마음으로 도전 시작 이번엔 폴팩!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국내 최초 물특이며 DDR 게임하기 정말 흠뻑 빠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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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아이고 상식이야 아이고 제가 게임은 못 깼어도 터치는 성공했잖아요 완전 신기하잖아요 이 정도면 과학 크리에이터 같죠? 그죠? 신기하죠? 조금 더 새롭거나 신기한 게 없을까요? 새롭고 신기한 거요 그러면 저한테 시간이 조금 와주세요 야 제가 대박 완전 대박 날만한 거 가져올게요 막 조회수 천만 찍고 막 1억 뷰 찍을 거 과연 가능할지 자 제가 비록 DDR 시세에서도 엄청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건 무슨 실험? 새 실험을 도와줄 도우미분들 나와주세요 광유에 못 이겨 참여하게 된 제작진 바로 이 무시무시한 망치로 이 스마트폰을 사정없이 내려칠 건데요 어떤 물건이 가장 이 스마트폰을 잘 보호해줄지 자 지금부터 골라주세요 짜잔 아니 갑자기 시작될 친품명품? 각 물건을 유심히 살피는 도우미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에이프 용지 그리고 방석 그리고 식빵 고르셨네요 왜 에이프 용지를 고르신 거예요? 딱딱하고 두꺼우니까 친절이 뭔가 흡수되는 느낌이라가지고 도우미들 휴대폰을 각자 고른 물건 안에 넣고 부디 무사하길 빌어봅니다 이제 망치로 스마트폰을 내려칠 건데요 특별히 도우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러나 있을게요 저칭 강소부 망치남 먼저 식빵을 사정없이 내리쳐봅니다 깨졌네 지금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가보세요 완전 박살? 다음은 습관 짠 헤이 헤이 역시 깨지고만 휴대폰 다음은 A4G 100장인데요 생각보다 두꺼워서 망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쳐주세요 인정사정 없는 망치남 스트레스 해소를 여기서 하시나요? 반쪽은 안 깨졌지만 여기 보시면 깨졌어요 결국 처참한 결과 마지막은 반죽인데요 과연 휴대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런데 반죽이 망치를 챙겨낸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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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하며 휴대폰을 꺼내보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 깨진 곳 하나 없이 넣었던 그대로다 자세히 보세요 살짝 누르면 들어가는데 빡! 하면 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하면 들어가는데 빡! 하면 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살짝 빡! 살짝 빡! 살짝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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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물과 전분입니다 먼저 물을 적당량 부어준 뒤 전분을 물의 약 두 배 정도 넣어 잘 섞어주면 신기한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하나 둘 셋! 부드럽던 반죽이 강하게 변하는 이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 액체가 바로 비뉴턴 유체이기 때문이에요 뉴턴 유체가 물처럼 가해지는 힘에 의해 변하지 않고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 변해지는 액체라면 비뉴턴 유체는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점도가 달라지는 액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게 때리면 더 강해지는 물질이라는 건데요 이거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나 진짜 과학 때일 것 같아 대박인가 봐 나 어떡해 안 신기해요? 이게 안 신기하다고요? 이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나 유튜브 텐스타 될 거야 이제 과학 크리에이터로서 첫 번째 결과물을 올릴 시간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제 업로드가 다 됐는데요 정말 과학 크리에이터 아무나 하나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일상 속 과학을 그 누구보다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과학 크리에이터를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꼭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요 두번째 결과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